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에 남편이 많아요 남편이 한 번씩 남편이 많아요 그 이유가 희망할 수 있게 남편이 많아요 미니랑 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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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랄 것 같아 다른 사람 당신 이제는 내가 내가 찾아올게요 부서 나오는 어디에 있을지 짐 짐 짐 먹었고 기차를 타고 띵띵한 밤 어색하고 다른 한 상황 뿐없고 주적 주적 내 눈비도 다시 찾아가니니 목ton과 역 recycle 내 hospital 그러신다면η한텐 가že 장애야 싱글 gele는 ang기 중학생 머싱 수행 Cause cleaned 우리 우리 artist 他的 악의가 심한 천 Emmy올에 남극한assemb 이름 Truck 그렇게 난 쉽게 보았던 날 하나요 버린 터로에서 빨리 오는 공간 아 아 아 아 쉽게 보셨어 웃으면서도 춤 앞뒤서 잘 다 하나 타랬 것 같아 다 하나 타랬지 이제 내 자네 내 자네 내가 를 없으면서도 달려 당신 찾아다니지 내 옆에다 내 맘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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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듣고 오셔가지고 시간이 다 된거로 저희 사진촬영 좀 하겠습니다. 저희 힘든 콘서트가 준비한 것은 100일까지입니다. 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수분들 다 나오는데요. 나오셔서 대표님 가운데 그럼 앞으로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불은 가수님 이름은 오셉아입니다. 내 사랑 빵빵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감사하시고요. 오늘 8시 전가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가요의 청년 앞에 방교 작곡가와 함께하는 가요 콘서트 대인진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행복하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면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체 인사드리고 오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